그분이 차려주신 밥상 내가 얼마나 꿈꿨는지 아세요? 장 다 보셔서 손수 다 하신 거야 엄마가요? 너 이놈아 그런 말버릇이 어디 있어? 다 은주 언니 때문이야 은주 언니가 자꾸 앞에서 불쌍한 척하니까 은주 언니만 없으면 된다고요 피한다고 버틴다고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 왜 이제 왔냐고 왜? 배고픈 우리 놔두고 혼자 잘 살겠다고 떠난 거 맞지? 아니야 미안해 아롱아 정말로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